응답하라 1988, 또 여러분 또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보셨던 오징어 게임, 이 전부 다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점은요, 서울시 도봉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런 건데요. 극 중에서는 정말 우리 동네,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 친근한 모습을 갖추었던 도봉구. 이 도봉구가 최근에는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 설립을 계기로 해서 문화도시로 탈바꿈 중이고요. 이 도시를 이렇게 바꾸는 때 가장 큰 일조를 하신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분 보시고 얘기 나눠볼 겁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또 응답하라 1988, 오징어 게임, 정말로 다 도봉구네요. 묘하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서민적이고 인간적이고 좀 정감이 가고 이런 단어들로 딱 설명이 그대로 되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3선 내리 하신 거잖아요, 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좀 소외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12년인데 짧지 않은 기간이죠. 제 나름대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는 지혜 이런 거 다 쏟아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들께 정말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도봉구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면서요? 네,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걸 지금 그러면 구청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향한 도시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하면 대개 뭔가 개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우리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12년 동안 중책을 맡아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 오셨잖아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의 변방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네, 좀 끝에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가 좀 침잠되어 있달까 이런 거여서 이걸 어떻게 도시 이미지를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제가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 전략 이런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어떤 문화적 매력이 있으면 멀리 있다 하더라도 다 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지 탐험 이런 것도 있다시피 물론 오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매력 포인트를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서울 아레나 라고 하는 대중음악 공연장이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케이팝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중음악 공연장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일본에는 한 10개 정도 중국 말레이시아까지 다 대중음악 공연장 아레나 형식의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정작 우리는 없었던 거죠. 이게 비어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추진을 했는데 10년 걸렸어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봉구가 확장되기에는 도시가 확장되기에는 시가 구가 확장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곳이고 거기가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생산적인 뭔가를 또 유치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집만 가득 찬 배드타운이라고 읽고.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문화로 그래서 이 기준을 잡으신 거군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제일 또 사람들이 여기 좀 발전이 안 될 텐데 생각했던 게 생각했던 이유가 창동역 관련된 그런 공사 이게 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레나 얘기 말씀 좀 더 드리면 아레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운데가 무대가 있고 삥 둘러싸고 객석이 있는 이런 형식의 공연장을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는 게 대체적인 거잖아요. 공연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공연장 형식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360도로 이렇게 삥 둘러싸 볼 수 있는 거군요. 가운데의 무대가 있고 그래서 집중도와 몰입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만 석 규모라고 하는데 입석 그러니까 스탠딩까지 포함해 2만 8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신뢰 공연장입니다. 정말 대규모 공연장이네요.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곡 또 최대 공연 최대 크기의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도봉구가 이제 문화도시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 또는 공연 문화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개인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4월 달쯤에서 제가 이제 제 손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행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10년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뭐 우여곡절 많았어요. 오늘 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저 어디인가요? 들어가던데 자택으로 들어가던데. 중간에 뭐 거의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KDI에서 투자 적격성 검토라는 걸 하는데 민간 투자 방식이거든요. 안 해주려고 거의 이제 X가 됐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네.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탄핵이 되면서.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서울에서 음악이나 대중문화 이런 공연 같은 걸 하고 싶을 때 제일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로 생각해낼 수 있는 곳을 여기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은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실 올림픽 경제장에 있는 체조경기장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향이나 또는 조명 이런 형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 그 효과도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비틀스 멤버가 몇 년 전에 여기 왔다가 공연을 했다가 정말 우리나라 국격이 상실이 될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가서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랬군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착공 이제 4월 달에 하고. 네. 아니. 건축호가 4월 달에 하고 아마 공식적인 착공은 아마 7월경에 하자 않을까. 그럼 또 앞으로 또 짓는 데 한 4, 5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25년 완공 목표로. 25년? 2025년 완공. 네. 한 3년 되는 거죠. 그러면 고생은 하시고 구청장님은 또 그 열매는 또 다른 분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뭐 그건 누가 테이프를 끊느냐는 건 중요치 않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오히려 힘들었으니까요. 이제 또 지역 현안으로 한번 얘기를 넘겨보겠습니다. gtx 시노선이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원래 gtx 시노선은 2011년도에 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것도 10년이 넘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등등 해서 기본계획이 완성된 게 공표가 된 게 2020년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온 것을 갑자기 두 달도 안 돼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으로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지하로 안 하니까? 네. 지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기본계획이 지하로 되어 있고 전용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하게 되면 1호선 전철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지하철 노선도 운행 횟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소음 문제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지상화를 무리하게 하면서 다른 곳에는 4군데 gtx c노선의 4군데 역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논의만 계속하다가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타임이 됐는데 그동안 논의되던 건 지하전용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갑자기 그거를 지상으로 바꾸겠다. 비용 절감 3천억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민간이 절반. 민간이 절반. 공공이 절반 이렇게 대응 투자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 지하로 하게 될 걸로 기대하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반감되는 건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1호선하고 겹치면 사실은 노선을 나눠 써야 되니까. 더구나 국토부하고 오랫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수서역까지 와 있는 srt ktx도 연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정부까지. 그러면 1호선 구간 창동구간 창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3.4km 구간은 3개의 노선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있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저희가 국토부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니까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실수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지금 청구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 10년 동안 걸쳐서 확인하고 얘기했던 거를 갑자기 바꾸면서 실수였다. 네.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있을 수도 없죠.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지금? 지금 국토부 장관을 3월 14일인가 16일인가 만나서 장관 면담을 했었는데 장관께서 일단은 예정되어 있는 최종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민간 투자 심사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연기하고 일단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주민 대표하고 국토부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3월 14일인가요? 그게 3월 14일이네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선 후보들이 여야 주요 후보들이 다 도심의 지상철도를 다 지하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다 공약을 한 상황에서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 지하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운영자님께서 대단하십니다. 또 동진 김님은 지상화 절대 반대입니다. 김민희님 청장님 방송 자주 나와서 홍보 좀 해주세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2월 10일 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하고 면담을 하셨고 3월 18일에는 주민대표 또 지역 관계자들 국토부 사람들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같이. 네. 현대건설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설명한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진전이 조금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답은 없고요. 그날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건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10년의 노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잘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좋습니다. 원한대로 gtsc 노선 도분구간이 지혜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자님께서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 지금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올해로는 31년째 되는 해거든요. 역사가 좀 짧죠. 처음에 시작된 것은 해방 이후에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게 전쟁 중에 선거를 했어요. 52년에. 그러니까요. 부분적인 선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5.16이 나면서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버렸고 유신헌법상에는 헌법에 아예 통일 전에는 지방자치 자치를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87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하고 이런 게 민주헌법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이 됐는데 그렇게 91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게 저는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변화 또 분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50여 개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협의원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지방자치법 개선 요구도 꾸준히 해왔죠. 저희가 그래서 아직도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또 종속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500년 역사가 중앙집권적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0년인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이 이제 자치분권형 모델을 바꿔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막 걸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49년도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겼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처음으로 그 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른 게 1952년이었고 그런데 이제 전쟁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중단되다시피 했다가 유신헌법에서 이게 완전히 거의 사장이 됐고 87년도에 헌법 개정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헌법상의 제도로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가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32년째 됐습니다. 1년. 31년째?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헌법상 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우리가 좀 실천하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이 법에 의해서 회장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회장으로 지금 계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특별히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 사실 듣기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쓴소리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 의원들 해서 뭐가 좋았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니까요. 아직 평가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일선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중앙정부보다도 국민들 평가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맨 하위는 말씀 안 하셔도 알만한 기관일 거고요. 저희는 그런 점에서 역사가 매우 짧고 예산도 적고 한데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